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듀오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개그맨 이진호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진호씨가 개그맨으로서 상당히 장례가 촉망되는 분이었는데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박빛이 상당히 크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쪽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진호씨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특징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병인년 임진월 기축일 이런 3주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도박 같은 것은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명식을 보고 너는 꼭 도박에 빠질 사주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자신의 의지 주변 환경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어진 사주명식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카토 금수 5가지 오행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술 중독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고 나서 사주를 분석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운이 좋아요 근데 지금 도박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분석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그런데 중독이 돼 있으면 일단 끊어야 그 다음에 사주 분석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호 씨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코미디언으로 비교적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안 좋은 일을 본인이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시면 연간하고 월간하고 병임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재성운이 인성운을 충하고 있습니다 이 3주 구성에서 봤을 때에는 인성운이 깨지면서 재성운이 극을 하고 있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 욕망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꺼달라고 그래요 그 돈을 꺼달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돈을 왜 꺼달라고 그래요? 힘들게 번 돈을 다른 사람한테 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진호 씨의 사주를 보면 재성운이 인성운을 충하고 있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기축일주거든요 기축일주에서 이 축토라는 것은 겨울에 차가운 땅이잖아요 차갑기 때문에 이 기축일주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 속에 땅 속 깊이 숨기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 나 도박한다 이번에 얼마 잃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금방 알 텐데 계속 꿍꿍대면서 일을 키워놓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축일주의 특징으로서 처음에 이 겉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 표현하지 않고 이런 특징도 이진호 씨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10년대운 1년운이죠 기축일주에서 안전운운이 뭐예요 지금 이진호 씨의 대운을 보면 57세 무술 대운 위아래로 투기운만 들어오는 이 무술 대운하고 27살서부터 36살까지 을미대운 지지가 충하는 을미대운이 가장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을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20년도부터 도박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을미대운 끝자락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지지충이 형성이 되는데 대개 이때에는 이성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혼 정년기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성훈도 별로 좋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에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대운이 되면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보면 병신대운하고 정유대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앞으로 성실하게 산다면 병신대운이나 정유대운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57살서부터 66세의 무술대운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의 운을 보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시주가 나와있지 않지만 심강한 사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1순위 귀신이고요 2순위 귀신이 화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 화기운, 토기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게다가 26년도는 추거원진, 27년도는 충미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몇 년간은 좀 우울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 구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장점을 잘 개발한 사람들 이런 사주, 그리고 약점을 잘 보완한 사람들 대처를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진호 씨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 사주 원국에서는 재성운과 인성운이 있을 때 인성운이 충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재성운에 의해서 인성운이 깨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도박을 한다는 건 어떤 이락천금을 누리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성공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진호 씨가 그런 인류 연애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도박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이락천금을 누리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 이런 것이 강하게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돈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그 사람이 인품을 나타내는 인성운을 극했다는 것이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지가 충하는 을미대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언다 으 from America 설비 selective 여러분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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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finans